귀엽죠? 너무 청초하게 잘 어울려 언니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우리 발레복 입은 운동하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다 멋부렸어 지연! 왔다 지연아 사실 발레리나에게 20주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은퇴 시기가 되기도 하고 40살의 발레리나가 그런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출 수 있는 춤이 어떤지를 한번 춰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20년을 돌아보고 지금 제가 관객한테 전할 수 있는 제 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무대? 그 정도요 한 쪽 분야를 직업을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삶을 살면 그 삶은 과연 어떨까? 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있고 그냥 멋있다는 말 그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볼뿌리에 또 넘어졌다고 미안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갈 게 조금 더 있으면 거기에 내일처럼 나도 저렇게 저기서 힘을 얻고 가야겠다 춤 되게 좋아하고 더 다양하게 춤 배우고 싶었는데 저도 그때까지 해야죠 감독님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감독님! 안녕하세요!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마지막 너무 최소한 2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와, 이게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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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연하신때는 도움이 되는 것은 있어요? 너무 너무 영감이 막 떠올랐어요 맞아요 진짜 정말 느껴지는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? 너무 진짜 느껴져가지고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 친구들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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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